오늘은 진지하게 워홀 다녀온 여성들과 깊은 관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언제나 보여드림 문란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니 한번 재밌게 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진짜 개노답인 것 같아 희망이 없다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30살의 여성은 미대학점 2.94로 졸업을 했습니다. 자격증은 공인중개사가 있고요. 해외 경험은 워홀 1년이 있고 경력은 워홀 가서 1년간 알바한 게 전부이죠. 이 여자의 나이는 30살인데 경력의 일관성이 느껴지시나요? 미대를 졸업하고 공인중개사를 따고 워홀 가서 사무직을 해봤다는 이 여자의 미래가 과연 밝아 보이십니까? 여성들은 워홀을 도피처로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아직 감이 오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다음 상황 보여드리죠. 무작정 퇴사하고 워홀 떠나고 싶다라는 이 한국여자도 보시죠. 20대 중반에 워홀 가있던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.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이러고 20년을 살까라고 말하면서 무작정으로 퇴사하고 워홀을 가고 싶다는 여성. 그녀에게는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고 싶다는 욕망보다 당장 눈앞에 쾌락인 워홀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시죠? 나 도퇴된 것 같은데 위로 좀 해주라 라는 이 여성의 케이스도 보겠습니다. 100세 시대라고 안 늦었다고 전공 바꾸고 30살 막차 워홀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밉다. 워홀 떠나기 전에 삶이 헐 나은데 나이 먹어서 복구도 안 된다. 차라리 결혼하고 애라도 낳았으면 이해가 가능한데 난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경력단절려가 되었네.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워홀로 인생의 맥이 끊겼다는 여성의 하소연. 30살 워홀 막차로 가라고 부추기는 게 최악이라고 이제 와서 인정하는 우리 여성의 발언들. 그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워홀길에 오르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? 경력과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맥을 끊고 인생의 도피를 위해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워홀 온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일 없이 그냥 풍경 보고 이러면 내가 도퇴된다는 생각이 든다. 다들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고 이런 게 싫어서 워홀 온 거잖아 나도 그 목적으로 왔고. 근데 풍경 보고 있으면 내 인생 도퇴되었구나 라는 생각 만들어. 라고 말하면서 아주 대놓고 한국에서 치열하게 사는 게 싫어서 워홀라서 도퇴되고 있다는 말을 자백하는 우리 여성. 워홀라서 뭐하나 싶다는 우리 한국 워홀 여성들의 발언. 마지막으로 한 명의 여성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여동생이면 이거 보낼지 잘 생각해보세요. 현실적으로 30살 호주 워홀 갈까 말까. 6년 차 직장인이고 모은 돈 4,600에 오래 꽉 채워서 5,000 모을 생각이야. 워홀 한 번쯤 가보고 싶고 40살을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싶어. 가려면 서울 월세방 빼고 가야 하는데 2,000에 41만원 월세거든. 워홀 다녀와서 이만큼 싼 월세 못 구할 것 같아서 1년 월세 내놓고 갈 생각이야. 다녀와서 재취업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데 갈까 말까. 라는 여성을 여러분은 워홀 보내실 겁니까. 30살이 되어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월세 500만원을 쓸모없이 미리 선납하고 모은 돈 다 쓸어 워홀 간다는 걸 찬성하실 건가요.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하는 30대 시작인데 워홀 가서 경력 단절되는 걸 찬성하실 겁니까. 놀랍게도 85%의 여성은 경력을 단절하고 모은 돈 다 써가며 워홀 가는 걸 찬성했습니다. 이렇게나 워킹홀리데이 가는 여자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겁니다. 워홀로 자신의 경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경력과 아무 상관없는 알바나 하고 올 거고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허버허버 여행 다니고 퍼먹느라 돈 다 쓰고 올 게 뻔한데 그걸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0대 20대 중반에 가겠다고 말하는 게 워홀려라는 거죠. 그녀들에게는 경력을 이어나간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그저 순간에 크락적인 여행에 중독되어 도피처로 워홀을 선택할 뿐인 거죠. 명심하세요 워홀을 다녀온 여성들은 워홀을 경력발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피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걸요. 오늘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다들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고 이런 게 싫어서 워홀 온 거잖아 나도 그 목적으로 왔고.